샤크한테나는 탈거가 됐는데 샤크한테나도 동일하게 탑플레이 필름으로 랩핑을 해서 저희가 장착을 해드리고 있어요 탈거한 샤크한테나인데요 샤크한테나는 여기 안에 보시면 볼트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볼트를 7개의 볼트를 풀러줍니다 이렇게 풀어주고 나면 차량의 색깔과 안에 있는 고무를 분리를 해요 좀 뻑뻑하게 분리가 안되는데 이런식으로 분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놓고 이 커버만 랩핑을 할건데요 샤크한테나 시공을 할 때 사용될 액체인데요 이거는 필름이 빨리 표면에 달려오지 말게끔 하기위해서 발라주는거에요 이거는 제가 따로 만든거에요 저의 레시피대로 이거를 패드에 뿌려서 시공될 눈에다가 발라줄겁니다 타폴리에 루프스킨 필름은 습식 필름이에요 그런데 이 필름을 건식으로 붙이는거죠 이렇게 아까 액체를 발라놓은 부분입니다 필름을 올리게 되면은 아랫부위 있죠 아랫부위 이 아랫부위부터 먼저 기준을 잡아서 눌러줄거에요 공기가 찼다면 띄어서 다시 눌러주시구요 그 다음에 필름을 자체적으로 떼요 기준 잡아준 만큼 기준 잡아준 만큼만 해놓고 떼요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위로 이렇게 올려요 기준에서 그러면 이런식으로 니은자로 만들어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손으로 쭉쭉 붙여줘요 도장불량이 하나 있어요 도장불량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툭 튀어나옵니다 먼지가 아니고 도장불량이에요 이런식으로 부셔주는데 조금 공기가 찼다 그러면 빨리 떼서 수정을 해줍니다 공기찬대는 바로 수정이 가능해요 저 액체를 바르면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구요 표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습식 필름인데 권식으로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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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불량 이렇게 필름 표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도색한 것 같죠 필름을 이면 이쪽 면 그 다음에 뒤에 면 이렇게 세 개를 나눠서 부칠건데 세 개로 하면은 좀 티가 나지 않냐 하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티가 안나요 시공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거는 샤크한테나 면을 붙였잖아요 그 다음에 윗면 여기 윗면 여기 윗면을 붙여줄 때 이게 샤크한테나 모양이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이 모양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하고요 여기하고 이 부분인데 시공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를 잘 시공 못하면 AS가 말씀을 해요 살짝 필름에 열을 주고 필름을 살짝 당겨서 아래쪽으로 당겨줍니다 필름을 웬만하면은 너무 늘려서 붙이지 않는게 좋아요 왜냐면은 필름을 늘린다는 거는요 그만큼 필름이 수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필름이 수축하려는 힘이 너무 세면 필름이 들뜨는 거예요 그래서 필름 시공을 했는데 필름이 들뜬다 그거는 필름을 너무 늘려서 시공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필름을 너무 늘려서 시공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꼭지점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가장 AS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필름을 살짝 열어주시고요 필름을 살짝 너무 세게 당기지 마시고 살짝 살짝 윗부분으로 줘요 그리고 나면 여기 산이 생기죠 이 산이 자 이거를 그냥 이 산쪽으로 늘려 붙이면은 뜨게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붙이냐면은 이 산을 이 산을 이쪽 방향으로 옮겨 가면서 바향으로 옮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산을 조금조그맣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은 자 보세요 산이 큰 산이 여러 개로 나눠줬죠 이런 식으로 분산시켜 주는 겁니다 분산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시공되어 있는 이 필름 이 부분이 완성이 됐죠 여기를 커팅을 할 거예요 웬만하면 반듯이 잘라주는 게 좋겠죠 반커팅입니다 반커팅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부분에서 3분의 2 정도 커팅 라인이 3분의 2 정도 간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이 부분 이 부분을 시공할 건데 이거를 건식필름 지금 에이벌리 슈프림 같은 잘 늘어나는 필름 있죠 그걸로 막 한 번에 막 그냥 최대한 늘려 가지고 한 살로 시공하시는 분도 있는데 필름 그렇게 되면은 필름 두께가요 원래 필름 두께가 예를 들어서 0.1mm 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늘려 버리면 필름이 두께를 반절 이상 얇아져 버려요 그러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이 부분에서 중요한 라인이 커팅 라인인데 커팅 라인은 최대한 이 꺾인 부분이죠 꺾인 부분 최대한 꺾인 부분에 맞춰주셔야 돼요 최대한 꺾인 부분 딱 잘 보시면 여기에서 꺾여 가지고 3분의 2 지점 아주 얇은 꺾인 부분인데 3분의 2 지점에서 커팅 라인을 잡죠 여기 나면 이 부분을 붙였을 때 이 부분도 이만큼 와서 여기서 커팅 할 거기 때문에 겹쳐지는 거죠 tak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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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씬 이렇게 이렇게 꺾인 자 이 다음에 이제 필요없는 부위 자 이 부위 필름을 안쪽으로 말아넣을거에요 말아넣는 양은 알아서 해주시면 되요 너무 필름을 적게 말아넣으면 뜰수 있기 때문에 뜰점면 없겠네요 이거 내면 늘리진 않았으니까 자 이만큼 이만큼 여유를 주고 필름을 말아넣을겁니다 말아넣을때는 드라이나 라이터를 살짝 열어주신 다음에 눌러주시면 되요 열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필름의 본드층이 훨씬 더 본딩이 잘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거에요 이런식으로 안으로 말아놓고 최대한 열을 살짝 적어가지고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습식필름인데 건식으로 붙이고 있어요 반대편도 바로 똑같이 붙이겠습니다 자 액체를 발라주고 자 액체가 마를때까지 살짝 금방 말라요 그리고 필름 앞면 뒷면에 뿌려줘요 왜그냐면 필름을 이렇게 이면실을 쓸 때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면을 올려주고 아래 이쪽 아래부터 아래면부터 기준을 잡아주고요 필름을 기준 잡은 만큼 뗀 다음에 위쪽 이렇게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위쪽을 이렇게 니은자로 잘 보이나 자 니은자로 기준을 잡았죠 여기서 이대로 이제 빼줄거에요 공기를 쭈욱 아 기가 막히네요 자 자 금방 붙였죠 몇초만에 먼지 하나 없이 공기 하나 없이 이런 표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을 바로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앞에 끝부분 살짝 여겨주시고요 필름을 아래쪽으로 삭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겠죠 이 부분 여기를 열을 살짝 주고 필름을 너무 당기시면 안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산을 이쪽 이쪽으로 분배를 시켜주는거에요 분배 분배 자 이렇게 주고 혹시 공기 찬데가 있으면 살짝 띄었다가 다시 눌러주시고 다시 눌러주시고 다 붙여졌어요 라인이 홀팅하겠습니다 반 커팅입니다 이 필름을 이 필름을 지금 겹쳐서 시공했는데 보이세요? 끝부분은 한살 같죠 처음에 시공할때 처음에 이쪽 시공할때 말씀드렸지만은 필름이 제일 AS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생기는 산을 이쪽으로 분배를 잘 해줘야 열가 뜨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산을 그냥 이대로 늘려서 붙여버리면 AS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필름을 붙일 때 이쪽 면을 붙일 때 필름을 잡아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죠 그러면서 여기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 여기가 가장 AS가 많이 발생하니까 여기만 자라면 AS 발생할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커팅 라인 똑같이 똑같이 해줄 거예요 아까처럼 커팅은 반 커팅으로 하기 때문에 도장 표면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아랫부분을 맞춰서 마찬가지로 필름을 한번 꺾어주고 공기 찬데 있으면은 여기서 바로 수정해 주셔야 돼요 혹시 공기 찬데 있으면 여기서 바로 마찬가지로 필름을 한번 꺾어주세요 자 이제 안으로 말아들만큼 남겨놓고 잘라내겠습니다 을 주고 말아넣고 깔끔하게 말아넣죠 자 이제 뒷부분만 남았네요 이면하고 이면하고 지금 두개도 실고했지만은 전혀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 자 뒷부분도 깨끗이 닦아주고 샴푸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아래부터 눌러주고 키즈를 잡아요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침묵을 살짝 떼서 바운데부터 쭉 올려줘요 바운데부터 쭉 올려줘요 이렇게 약간 그 F O C K 모양으로 이렇게 돼있죠 근데 죄송합니다 요거를 이런 식으로 공기 찼을 때는 바로 수정 공기 찼을 때는 바로 수정 깨끗하게 붙여졌네요 이게 뒷모양이에요 여기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필름을 벌려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적당히 반커팅이에요 이것도 반커팅이에요 지금 요렇게 이렇게 해고 나면은 열을 살짝 줘가지고 라인을 조금 더 깊숙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 모양은 이제 여기 끝에 끝에 이 라인을 3분의 2 정도 3분의 2 정도 잡아가지고 기존의 필름과 겹치게끔 2분의 3 이벤트 2분의 3 3 이 모양은 옆으로 5 지경의 필름이 5 2 장착 전혀 티가 안날거예요 티 날 수가 없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커팅이 됐습니다 커팅하고 나면 끝부분은 열을 줘서 살짝 눌러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라인 열을 줘서 꺾어주고 자 여기 라인 보세요 라인 이 라인 이 라인 그다음에 여기 라인 한판 두판 세판으로 시공됐지만 눈에서 한 2-30cm만 떨어지면요 그냥 전혀 한살로 시공된 것처럼 이거 필름이야 라고 말하기 전에는 도색인 것처럼 어떤 필름을 시공할때는 필름의 성질을 정확히 알고 시공하셔야 AS가 발생 안합니다 그리고 필름이 낼 수 있는 퀄리티를 최대로 낼 수가 있어요 필름을 정확히 알고 시공해야 돼요 필름이 다 붙여졌으니까 조립을 해야겠죠 아까 조립은 탈거의 욕수 볼트 7개 이렇게 볼트 7개를 가져왔습니다 자 시공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시공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시공면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기가 막히죠 저희가 차크한테나를 서비스로 똑같은 탑플레이 비용으로 시공해서 장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우도 탑플레이 비용으로 서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